저는 926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. 특히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이런 전화는 받지 않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 드릴까요? 저요. 그리고 참고로 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입니다. 기사를 안 썼다면 정말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? 기자님은 그냥 기자님의 일을 한 거니까요. 기쁨 시간 때 충분히 많습니다. 관심. 기쁨 시간에 So nano report시켜 주신 눈 감정 그럼